주머니 뿔룩 하시더니 제가.. 지가.. 맞지? 잠깐만 맞지? 자체 무대에 큰일을 나갔으니까 뭐야? 와 이거 뭐예요? 근데.. 족발 이거는 뭐예요? 와 3대! 오오오 아니 잠깐만 잔까지 가져오셨네?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제목이 뭐예요? 이런.. 이런.. 상세수예요 야 지들다 아 우리 두 분 가신 동안에 발 씨름했어요 누가 이겼어요? 누가 1등일 것 같아요 삼서방님? 누가 꼴등일 것 같아요? 너? 라이벌 라이벌 지금 조심스럽게 꼴등이 챙기고 있잖아요 진짜? 아니 정말 왜.. 된장 깔고 있잖아 진짜 기운 없어 두 분 한 벌 하던데?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? 너무 무서워 두 분 한 벌 하던데? 왜요? 장모님 그런 거예요 형 씨름이라도 기회 주는 거 지워하네 지워 자 힘 빼고 하나 둘 셋 이상했다고 저 사과 왜 이렇게 아프니까? 잠깐만 야 야! 어? 야! 또 왜 그렇게 아퍼? 어? 저 사과는 신현준이라도 1락 3 2 아 안쓰러워 1 아 내가 어디서 왜 이렇게 힘을 써야 돼? 자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야? 어떻게 되는 거야? 벌리는 게?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심... 아 나! 아우 시원아! 야 이거... 아니 이거 자연스럽게 스텝이 되네 여기 딱 빼고 버티라고 딱 잡고 나랑 한 번 해! 나랑 한 번 해! 아 난 벌려 여기 잡고 없으려고 버티라 잠깐만 하나 둘 셋 으악! 둘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못한다 어떻게 되냐 포도 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못한 추워 하려고 kad왁 야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심지어 아 야 최대한으로 딱 그래요 어느낌 쓰셔바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마시는 술을 만나보잖아 오어 오 젓가락으로 빠지 나무 젓가락으로 그럴 게 없겠는데 수술을 한다 오鑽 거 아니에요? 예 눈으로 에 눈으로 예 눈으로 안 따져 안 따져 눈으로 나무 젓가락으로 따지면 안 되지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? 왜 병 위에다 이걸 올려놨어요? 녹차를 먹다가 차 받침대가 있잖아 우탄주도 받침대에 올려놔서 먹어야 되겠다 근데 받침대가 없잖아 얘 말고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근데 그전에는 그런 걸 하신 분이 없었나요? 네 없었어요 성우동교 창시자시네요 창시자 다 좋은데 오늘은 성우동석 안 할거야? 야 이게 뭐 생활정보거든요 원래는 이게 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돼 원래는 여기가 뉴스킹 한 단계 윈데 이거는? 수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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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 안 새? 수리 안 새? 밀어요 이렇게? 그게 어렵다니깐요 박수가 들어가면 이런걸로 박수를 쳐야 돼 모르겠어 잘했다고 치는게 아니고 아 먹었구나 이렇게 확인 저는 옛날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어디서 얘기 따렸다는 소리가 안 나 발등이 나와서 박수치고 또 자야 이제 우리도 한잔씩 줘야지 그래요? 힘들어요 이거 이거 왜 담아 이거 누가 받침대 해주려고 받침대 이러면 안 살거 같아 함서방님 술 잘 못 드시잖아요 잘 먹어요 잘 먹는데 이게 입에다 딱 대기가 쉽지 않더라고 저거는 저게 해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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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는거 조심 이뻐 이뻐 술도 해낸다 이건 못해 잘 먹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노는구나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 꽝 밀어야돼 꽝 이에다 대요 입술은 꽝 밀어야돼 보기보다 힘들어 입술은 꽝 밀어야돼 저게 다 입이 왜 다 입어냈는데 진짜 불평가 났다 아 아 뭐야 아 진짜 이게 뭐예요 형서방님 남서방님이 술 잘하시죠 아니 나도 잘 먹네 뭐라구요? 방송에다가 먹는게 뭐지 방송에다가 피곤해 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너무 점잖게 머리 스타일 너무 점잖게 머리 스타일